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영상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저희 배경이 좀 바뀌었죠. 저희 통기타 이야기가 2층에 매장을 하나 더 확장해서 오픈을 하였습니다. 기존 매장도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2층에 하나의 공간을 더 추가적으로 오픈하게 되었는데요. 사실 이제 저희가 원래 있던 매장에서 줄 교체와 같은 그런 간단한 세팅 그리고 기타를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수리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기타를 구매하시는 분들과 상담할 때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. 이곳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랑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또 구매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. 또한 앞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들도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이곳에서는 이제 마틴 커스텀 뿐만 아니라 테일러, 지우드, 마에스트로 등 좀 고급 올솔리드 모델들을 좀 더 집중력 있게 한번 같이 보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곳은 당분간 좀 예약제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. 먼저 연락을 주시면 그에 맞게 저희가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조정해서 더 기타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ye. Bye. 한글자막 by 한효정